참 어려운 일인데 한보영씨가 저 이번주에 보고 왔는데 넘버가 다 너무 좋더라구요 넘버 맛집 인정 고르기 힘들 것 같지만 두 분의 최애 넘버 궁금해요 그쵸 너무 고르기 힘드실까? 저는 그 아무래도 프랑켄슈타인의 대표 넘버인 위대한 생명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곡이 어떤 빅터의 강한 신념을 딱 드러내는 곡이라 가장 애정이 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앞부분만 살짝 앞부분이요? 네 위대한 생명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창조주의 섭리에 맞서 굴복당했던 인간의 허물을 불을 벗는 순간 이 순간부터 나를 창조주라 불을 지어다 네 이런 아 진짜 소름이다 아 네 와 아 나 이 댓글 왜 이렇게 웃기지? 민우혁 배우님은 노래도 소개도 한마디로 안 하시네요 네 맞아요 기본 4마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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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